ㄹㄹㄹㄹㄹㄹㄱ 어엉 어..저 안 잡아! 안 잡아! 오오오오오오오 배우 오우씨 죽남보스 죽남보스 맘마 아액 하하하하 야 뭐야 바위 왜이렇게 커 도망갔는데 참다 어이가 없네 똥침 맞았습니다 못키겠는데 오늘? 어? 에어컨 끄도록 하겠습니다 껐어요 에어컨 껐어요 아이씨 껐다니까 동작 그만 아이씨 껐다니까 저 작년에 저기 어? 방 문 닫아 창문 닫아놓고 방송한거 모르십니까? 껐어요 보이시죠? 붙어있죠? 리모컨 보여줄게 봐봐 꺼져있지 아니 재원절이라그런가? 왜이렇게 날카로우세요 여러분들 어? 재원절이라그래? 그냥 껐다오면 꾼거지 와아 이거 날 못믿네 천원이네 천원 GR1 아이씨 불을 는 정정 아 좀 더워지는데? 흐흐흐흐 더운데? 더우면! 더우면 안되는데? 어우 좋아 왜이렇게 빡세 다음에는 잠바를 하나 익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시간당배할때가 아니야 지금 빨리 보스한테 가서 익혀야돼 보스의 패턴을 얘네 밥안에 피가 많아요 아 답답해 아 아 문은 열어도 되죠 어? 아 답답해 숨이 막혀 숨이 아 잘했는데 아 아 간지는 않는데 피지걸 어 아 아 아 피가 많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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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는데 강해 강해가 나 왜 피가 이렇게 많아? 283 아니면 383이네? 두 번째 판입니다 여기는 아 아 아 아닌가 아 아 아 세번째판으로 가야되는데 세번째판 가야되 두번째판인데 일로가고 아 일로가야되 이쪽 이쪽 일로 일로 넌 뭐야 뭐야 너 뭐야 와 뭐야 너 뭐죠 히어져븐 야 더우니까 더 잘되는거같애 테이크 노 데미지 저안에 먹을게있습니다 히어져븐 어떻게하지 대신 한번밖에 안되는데 대신 한번밖에 안되는데 에이씨 힝 힝 힝 힝 힝 힝 에이씨 힝 힝 아까 방금 윗뚫었었는데 야 그럼 나 뭐야 나 피 달아야되잖아 아 완전 손해 세대나 달았어 완전 손해네요 치킨좀 나와라 치킨좀 어? 아 호카게로 먹을 수 있겠구나 저기도 있는데 호카게는 갈 수 있겠네 진짜 이거 죽으면은 어디 봐야된다 생각하니까 개짜진나요 지금 너무 짜증나 저 불이 날 화나게 하고 있어 지금 어? 역시 사람은 벌칙을 걸어야되나봐 아 짜증나 개짜진난거 하지만 그 그 멘탈 흔들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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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탈 흔들면 안돼 그렇다고해서 멘탈 흔들면 안돼 통닭 아 아 저런 사무적인 사무적인 녀석 진짜 똑같은 방향으로만 공격하면 안지겹나 안지겨워 안지겨워 아 아 아 미리 나와있죠 흐흐흐흐 안돼 보스를 갈 녀석이안말이야 첫발에서 일 아 아 아 아 좀 대박 아 아 아 아 아 아 아우씨! 이겨버려! 아우씨! 아오오오! 아 여기네 자처리 아잇! 아! 뭐야 위에! 완전 어이없네요 완전 어이없네요 통닭! 안나오네 통닭 오오 완전 어허! 완전 무서워 돈은 많이 버렸다 헤벌 헤벌 보니까 저는 나그나롭게 생각나네요 나 간다! 안돼! 어떡하지? 다른데 가서 피 좀 채우고 가야겠다 흐흐흐흐흐흐흐 하 치킨앵벌 아 뭐야 아 아 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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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그냥 양말이나 신으시지 뭐하러 처음부터 잔바를 입습니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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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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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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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세계였습니다. 반갑습니다 휴 크으으음 더 ess 그렇게 땀 많이 안났어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재밌으시라고 내가 게임하면서 옷을 입을 필요는 없잖아 벗을 필요도 없고 그쵸? 우린 게임 방송이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